땅에 불어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배우고 쳐가면 마침내 온 해방세상 춘춘 노리고 아비초논설명이야 아비초논설명이야 아비초논설명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련이다 우리가 미련이다 우리가 희망이다 우리가 미련이다 송정탑을 말라낸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련 시민 여러분 저희는 서울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충주에서 청주에서 그리고 멀리 제주도에서까지 이곳 미련을 찾아온 희망버스 승객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련 시민 여러분 전국에서 오늘 달려온 희망버스 승객들은 외부 세력이 아닙니다 누구하나 미련은 동전탑 건설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끼 없이 살아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달려있는 전끼가 누구의 눈물을 통해 흐른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거